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점프 수트 점프 수트 입었어요 어? 갑자기 안에 점프 수트 입었고 긴 팔로 된 점프 수트인데 데님 트렌치 트렌치 입었는데 이렇게 약간 퍼지는 이런 실루엣이에요 어? 자꾸 후에 켜지? 그리고 가방 제가 요즘에 가방 들고 다니기 귀찮아서 잘 안 들고 다니려고 하는데 핸드폰을 충전을 안 해서 충전기를 가져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을 이렇게 메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맛있어 좋아 남편은? 왜? 우리 친구랑 생긴다. 예쁘다. 이 가방이 더 비싼 거라고. 이거? 안 비싸? 이거 얼굴. 가자 가자 가자. 땡큐. 바이바이. 10초. 어떻게 가야 돼? 이거 큰 길 따라서 올라가 봐. 이제 파는 가방은 쫄깃 좀 해볼까? 저도 하는 Live. 쩔인건 얼인건 쩔인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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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짐 Sierra. 조리 an fucking wall에다가 같이 가야 돼. 종이к둘인건 쩔인건 쩔인지 이거 예쁜 거 같아. 이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 이거 되게.. 되게 잘 만들었어 여기서 한잔하는 거 이거지? 아 너무 좋다 여기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 버짓을 너에게 보내주세니까 니가 뭐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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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거 저번에 샀던 스크런치 했고요. 이런 블라우스랑 카디건, 바지 이거 입었어요. 그리고 신발은 이렇게 갈 거예요. 오늘 가방 오랜만에 이거 망고 가방 들었고, 혹시 몰라서 챙긴 모자. 강렬한 주황색의 모자. 세면은 이렇게 쇼파를 구경을 하러 돌아다닐 거예요. 이렇게 다녀오겠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해보자 여러분이 비슷하네요 자신감 한 번씩 이자 저 신경 안을 심지어 내가 생각할까? 이게 좋은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Pastry. 마르지엘라. 이게 이거 더스트백이라고? 너무 작은데? 아무튼 이런 벨트를 하나 샀는데 이게 되게 여기가 좀 굵은 벨트예요. 이런 검정 굵은 벨트를 사고 싶었었는데 되게 심플한 벨트 이건 토템 샀습니다. 젤 사이즈가 많이 없는 거예요. 근데 이거 그중에 진짜 유일하게 젤 사이즈 하나 발견해서 위에 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여름에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사왔어요. 여름에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사왔어요. 이 anh字幕에 입는 access 아, 저 없었을 때 involved. taking those longer erta 너무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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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